모든 수학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반갑습니다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기기사를 하다 보면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게 어떤 함수다 라는 걸 끌어내야 돼요 사실 이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응용해서 쓰이거든요 나중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워두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될 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그리고 함수는 여러 가지 공화, 기계, 전기 여러 군데서 쓰이니까 한 번은 알아둘만 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 함수의 그립 처음에는 우리는 좌표평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1, 2, 3, 4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습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다 써봅시다 보통 X축일 거예요 X축 그리고 Y축 이게 R로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X축으로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하고 위쪽으로 갈 때 증가합니다 여기는 0점입니다 0,0 0,0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증가한다고 볼게요 X가 1이 증가하면 어디가 점이 찍힐까요? 0,0에서 여길 겁니다 여기는 1,0 왼쪽이 X, 오른쪽이 Y입니다 그럼 이거는 2,3,4,5 이거는 좌표평면으로 표현하자면 5,0이겠죠 Y축은 0이잖아요 Y축은 0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X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Y 1,2,3,4,5 이렇게 Y도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쭉쭉쭉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점을 표시하는데 우리는 먼저 3,2부터 해볼게요 3,2는 X는 3 Y는 2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3,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X, 여기가 Y X값하고 Y값이 있으면 좌표평면 안에 좌표평면 안에 점이 어디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은 X하고 Y값이 있으면 어디 점이 찍힐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X, 마이너스 2, Y는 3을 그려봅시다 X, 마이너스 2 찾아요 X,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여기 있는 건 다 X, 마이너스 2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 1일 거고 Y값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2일 거고 여기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3일 거고 이렇게 X, 마이너스 2인 점을 그려줍니다 X,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3인 점 Y가 3인 곳, Y가 3 Y3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X, 마이너스 2, Y3은 여기입니다 X, 마이너스 2, Y, 3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X는 3, Y는 마이너스 2를 해봅시다 X는 3, X는 3인 점 선 거겠죠? X는 3 여기 있네요 그러면 X는 3 이렇게 쫙 긋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쫙 긋으면 X는 3이고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인 점을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다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4사분면은 X값이 플러스고 Y값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4사분면은 X값이 플러스고 Y값은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사분면은 당연히 여기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는 4, 5, X가 4, Y는 5 잖아요 둘 다 플러스에요 플러스 4는 플러스 생략하는 거 아시죠?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여기는 1사분면은 X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Y좌표의 플러스 2사분면 대입해보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 Y 이거 딱 찍으면은 마이너스 2, 2니까요 마이너스 2이고 플러스 2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점으로 하면은 X가 마이너스 4, Y는 0이죠? X는 마이너스 4지만 Y값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는 정의입니다 네 이제 좌표평면 이제 점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 이제 1차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볼게요 1차함수 1차함수라는 것은 차수가 1차예요 차수가 1차 그래서 Y는 AX라고 원래 표현을 하지만 A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숫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Y는 2X라고 표현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Y는 3X 이런 것들이 1차입니다 왜냐?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X가 1차예요 여기 X의 3승, X의 4승 이런 거 없죠? X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다 해서 1차함수라고 합니다 1차함수에서 그래프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울기 이런 그래프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 그래프들이 다 똑같은 세 가지 직선이지만 뭔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거든요 이게 얼만큼 기울었나 이게 얼만큼 기울었나 이게 얼만큼 기울었나 각도를 세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한번 드러나 보세요 세타라고 한다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1차함수의 핵심은 기울기가 몇이냐 Y절편이 몇이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기울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함수가 Y는 2X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거 했었는데 함수하고 함수값 했을 때 그럼 X가 1 대입하면 Y값은 2 X에 2 대입하면 Y값은 4 X에 3 대입하면 Y값은 6이죠 그러면 이거를 점으로 표현하면 1,2,2,2,4,3,6 이거든요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1,2,3,4 1,2,3,4 이런식으로 있는데 1,2면은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죠 X가 1이고 Y는 2니까 X가 1이고 Y는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X가 2이고 Y는 4면 X가 2 Y는 4면 Y는 4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왜냐 점 두 개만 있으면 이것을 이으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좀 안 봤는데 점과 점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점과 점 두 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하고 점 이 두 점을 발견했어요 연결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Y는 이 X 그래프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점만 알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점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점 이 두 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1,2 이거는 2,4에요 두 점을 알았어요 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 값을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 값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씁니다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여기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X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1 Y 얼마나 증가했죠? 2 증가했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몇이냐 1에서 2 증가했죠? 1 Y의 증가량이 몇이냐 2에서 4 증가했죠? 2 그래서 기울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기울기가 여기에 곱해지게 됩니다 A가 있죠?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 A입니다 여기 A입니다 여기는 B가 지금 없죠? 여긴 B가 없어요 여긴 B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기울기 A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양을 말한다 기울기 2는 여기 기울기 2죠? 기울기 2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하는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입니다 X가 다시 한번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한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두 점에서 지금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 여기서 했죠 X가 1에서 2 증가하고 Y는 2에서 4 증가하면 X의 증가량은 사실 얼만큼 증가했느냐는 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그래프가 있었지만 2번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2,5 3,6 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X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두 점을 비교해요 2에서 3 1만큼 증가했죠 5에서 6 1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1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차이도 있어요 차이 여기 3에서 2를 빼고 6에서 5를 빼고 그래도 1분의 1이잖아요 기울기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하실 건데요 3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은 지우고 시작합시다 여기 있는 내용은 지우고 시작합시다 왜냐 좀 어려운 내용이고 전기기사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립시다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된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거든요 전투수학 21단원에서 배웁니다 탄젠트 세타는 그때 배우지만 한 번 드러눈 보고 갑시다 한 번 드러눈 보고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여기 x, y, z라고 했을 때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예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외울 때는 탄젠트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하고 여기서 두 번째 시작해서 첫 번째 여기다 써주고 두 번째 이렇게 써서 x분의 y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탄젠트 세타는 밑에 그리고 높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갑시다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다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 번 아 이거 들었었지 아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했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이거 많이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 볼 때 요거를 95% 사용할 거고요 4% 요거는 0.00001%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지우고 이거 두 개를 많이 보면 됩니다 이거 위에 거를 많이 보면 됩니다 아 기울기는 A구나 A구나 A 어떻게 구하지 이 정도만 떠올리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을 알아야 되는데요 y절편에 형광펜 해봅시다 y절편 그리고 여기에 이 B에 y절편이라고 씁시다 y절편이 뭐냐 y절편이 중요하거든요 y절편이 뭐냐 그림을 그리고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x가 0이면 x가 0일 때 x가 0이 여기죠 x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긴 1이고 x가 0일 때 y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값이거든요 x가 0일 때 y값은 몇이냐 여기가 x가 0일 때 y값이 네모라고 할 때 이 네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모를 x는 0이잖아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이 직선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인데 y절편을 구해라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에 x의 0을 대입한 값이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에 x는 0을 대입해요 x는 0을 대입하면 x는 0을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y값은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모는 1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0,1 이게 y절편입니다 y절편은 이렇게 딱 그래프가 그려지면 만약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얼만큼 올라갔느냐가 y절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y절편은 뭐예요? 3이죠 x가 0일 때 y값 이게 y절편입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ax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a고요 기울기 y절편 b죠 기울기와 y절편 해봅시다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y절편은 마이너스 4 뒷부분이 y절편입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2분의 5 x앞에 곱해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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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요 개수 문자의식에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복습 y절편은 7 쉽죠? 이 정도가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와 y절편이 필요한데요 1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이거 이거랑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와 y절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수 함수는 y는 c골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x는 c골도 있거든요 x는 c골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y는 c골 상수 함수는 단위 함수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y는 1 그래프입니다 y는 1 여기 점을 구하면은 뭐죠? 여기가 y고 여기가 x니까 x가 0일 때 y는 1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x가 1이라고 하면은 y는 1에서 직선을 쭉 구했으니까 여기는 다 y값은 1이에요 여기 점을 구하면은 x가 1일 때 y는 1이니까 1,1로 할 수 있겠죠 여기는요 2,1이 되겠죠 여기는요 3,1이 되겠죠 y는 1 그래프는 y값은 다 1이에요 x값만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y절편은 뭐였죠? x값이 0일 때 y값 여기에 x,0 넣으면 y값은 1이죠 x는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1이에요 계속 1이에요 y는 1 그냥 바뀌지가 않아요 y는 1 y절편은 1 y절편은 3 y값이 다 3이에요 y값이 다 10이에요 y는 10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여기서 t-a인데 a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위 계단 함수 unit step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unit은 영어로 말하면 1이에요 step step 계단 function 함수 단위 계단 함수 한 계단 올라가는 함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ut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1만큼 올라간 겁니다 1만큼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좀 바뀌어 가지고 3만큼 올라갔어요 3만큼 그러면은 여기가 y절편이 3이겠죠 3만큼 올라가면 3ut가 되는 겁니다 3ut 왜 마이너스 a는 없느냐 여기서 이동을 안 했잖아요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이동을 안 했으니까 3ut가 되는 겁니다 0이었는데 a만큼 이동했다면은 이거는 ut-a 라고 합니다 2만큼 이동했어요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0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는 2만큼 이동했잖아요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ut-2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해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y절편이 4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4ut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 점이 2고 여기는 1이라고 합시다 이 함수값이 얼만큼 증가했냐 봤을 때 1만큼 증가했죠 갑자기 이렇게 0에서 1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ut 써줍니다 근데 2에서 올라갔죠 2에서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2 하나 더 여기가 2값이고 여기는 2예요 0에서 2만큼 증가했죠 2, u, t 그런 다음에 2에서 갑자기 올랐죠 t-2 이런 식으로 되는데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걸 많이 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라플라스 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3에서 2만큼 상승했어요 3에서 2만큼 상승했어요 2, u, t 3에서 t-3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은 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 1만큼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ut 앞에 아무것도 안 써줘도 되고요 1에서 상승했죠 t-1 이거는 3만큼 상승했죠 3, u, t 근데 0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t-0 이거는 3, u, t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 풀어볼게요 u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요 1만큼 상승했고 1만큼 상승했고 4에서 상승했네요 4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4에서 1만큼 상승한다 4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u, t-4 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또 그려볼게요 2번 u 앞에 2가 곱해졌죠 2만큼 상승합니다 2만큼 상승할 거고요 어디서 t-1 1에서 상승합니다 1에서 1에서 상승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1에서 상승하는데 2만큼 1에서 상승하는데 2만큼 2, u, t 어디서 상승하죠 1에서 1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되게 어려운데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r제곱은 잘 안 했는데요 r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r제곱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r제곱은 내려간다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제곱 이렇게 내려가면 r제곱이구나 이 그래프는 사실 보자마자 4번으로 찍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선 이렇게 이게 구대칭 전화 전개에 세기는 구대칭 전화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전기자기약 문제인데 4번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수학이에요 1차 함수 그래서 r만큼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은 사실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x축이 t에요 t t니까 우리가 했을 때 y는 ax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를 구했는데 여기가 x 여기가 y였죠 지금 x 부분에 t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y는 a t 이 그래프인 겁니다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기울기는 1에서 10만큼 증가했네요 1에서 10만큼 증가했네요 그래서 y는 10 t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적분해서 또 배울 거지만 왜 10 t가 됐느냐 이거는 기울기가 10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똑같겠죠 x가 1만큼 증가했는데 y는 10만큼 증가했으니까 1분의 10 기울기는 10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기울기 구할 때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일자로 그어지는 거 일자로 그어지는 그래프 일자로 그어지는 그래프 일자로 그어지는 그래프는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y는 10 그래프죠 여기 10이잖아요 여기는 x값이 어떤 수가 오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x값은 중요하지 않고 y는 무조건 10이에요 그래서 y는 10입니다 여기는 y는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10 t 그래프이기 때문에 10 t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y는 10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적분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아 이건 여기는 10 t다 여기는 10이다 이런 걸 알아내야 돼요 y는 10 y는 10 t 이 그래프를 알아내야지만 이걸 적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라플라스 구형 라플라스 풀어봅시다 이렇게 단위 함수가 더해진 형태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면 라플라스 강의를 사실 듣는 게 좋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풀어봅시다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거를 뺀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뺐으니까 이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니까 이게 여기 부분을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풀어보겠습니다 1 이거 뭐였죠 1만큼 증가했죠 ut 어디서 증가했어요 원점에서 증가했죠 t-0 그래서 ut 이거는 첫 번째 그래프는 ut 두 번째는 2에서 1만큼 증가했어요 2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ut 앞에 개수가 없죠 ut 어디서 증가했어요 t-2 2번 3번 구하려면 1번에서 2번을 빼야된다고 했어요 1번에서 2번을 빼면 ut-u t-2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라플라스 강의 한번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지만 우리는 어떻게 푸었냐면요 라플라스에서는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0이죠 여기 1만큼 여기 있어요 1 여기는 다시 0이 됐어요 0, 1, 0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어디서 수가 변했냐 0 어디서 수가 변했냐 2 그러면 ut 0에서 변했으니까 그대로 ut-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디서 변했냐가 핵심이에요 어디서 변했냐 0에서 변했죠 2에서 변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1만큼 증가했죠 곱하기 1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2에서 떨어졌죠 얼마큼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ut-ut ut-2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이지만 꼼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라플라스 강의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한번 3ut 3ut 한번 그려봅시다 3ut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만큼 증가했어요 3 1, 2, 3 그런 다음에 t-a t-a 꼴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증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수함수는 정확하게 26단원 배워야 되고요 지수법칙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연상수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26단원 43단원 이 총정리하고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배우고 갑시다 다시 돌아와서 87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저희는 여기다 필기할게요 책 있으신 분들 여기다 필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만 압시다 파이는 3.141592... 이런 무리수예요 무리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수가 딱 정해지지 않은 수가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2도 2.71828... 이렇게 되는 수입니다 이것도 무리수죠 2.7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2는 사실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이건 증가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증가에 대한 개념 어떤 계산을 할 때 1을 쓰면 쉽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자연상수 1을 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그리지 말고요 이거는 전기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Y는 AX Y는 AX 중에서 A가 1보다 큰 경우 Y는 2X가 있겠죠 Y는 3X가 있겠죠 Y는 2X가 있겠죠 Y는 2X E는 2.718이니까 2.718은 1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2X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필기해 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빨간 부분 필기해 주세요 빨간 부분 빨간 부분 Y는 Y는 X X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Y는 X 올라가는구나 Y는 X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거를 필기해 주세요 여기에는 5번 지수 그래프 지수 그래프 이런식으로 필기 해주세요 방금 두가지 필기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y는 e-t는 y는 e-t는 y는 e-t는 이런식으로 그려졌는데 y는 e-t는 이런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ut-a 그래프 그려봅시다 몇만큼 증가했죠? u앞에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1만큼 증가했어요 어디서 증가했어요? a만큼 증가했네요 a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6번 각각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요 얼만큼 증가했어요? 1이죠 u앞에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1만큼 증가했는데 어디서 증가했어요? a는 여기 b는 u t-b는 얼만큼 증가했어요? u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죠? 1만큼 증가했어요? 어디서요? 1만큼 증가했어요? 어디서요?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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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큼 증가한 겁니다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값이 0이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 이거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걸 빼면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지만 0 1 0 여기 u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1이 될 거고 a에서 증가했고 b에서 깎이고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단위 암수하고 지수 암수하고 그리고 1차 암수에 대해서 그려봤습니다 정말 많은 거 했는데요 여기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거를 배웠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런 거를 내가 배웠었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배웠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왜냐 다시 와서 복습할 거예요 우리는 전기기사를 하면서 이거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한 번에 외워가지고 그걸 다 풀 수 없어요 계속 계속 까먹으면서 아 이런 걸 배웠었지 이런 걸 배웠었지 하면서 11단원으로 다시 올 겁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으로 다시 돌아오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